얘들아, 난 니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. 뭘까? 수학 만점? 아니. 점수 향상? 그건 그냥 내 강의 열심히 따라오면 되는 거고. 난 니들이 나만큼 치열했으면 좋겠어. 난 니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, 진심으로.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고 연구해. 아주 치열하게. 지금도 단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. 아주 똥줄이 탄다고. 내 수업이 좀 빠르다는 불만들이 있던데. 그래서 그래. 난 니들이 나만큼 이 시간이 간절하고 치열했으면 좋겠어. 나 정도는 똥줄이 타길 바란다. 그래서 결론은 딴짓 하지 말라고 가운데 줄만!